마법저항력 찍는게 낫겠다 트패 니달리면 라고 말하자마자 어 아크샨 그렇고만 트패 왜 올려놨어 나 기대하게 니달리가 미드일수도 있잖아요 이즈리얼이 점화 차라리 이즈리얼 탈진에 유미 점화가 낫지 않나 뭐 알아서 하겠죠 경험치만 먹으면 되겠죠 일단 뭐야 아니 이런 디테일이 있나 사거리가 갑자기 늘어나는데요 뭐 딱히 근데 큰 손해 같진 않은 듯함 배양패는 어차피 차니까 아 이게 닿네 배양패는 아직 있어서 다행이다 이제 없네요 와우 보순데요 어 네 어 네 젊을 빨리 쓰지 아깝다 재다가 주었네요 어 바텀 네이스 어 바텀 네이스 유미로 솔킬 따기 쉽지 않을텐데 오 바텀에 더블킬 아 클리징 안하는 척하다가 해버리기 클리징을 한번 어 어 당하는 중 그럼 어떡하 어? 어 아 오케이 하하하 아니 뭐야 니달리까지? 아니 이런 일이 아우 아파 아 이게 맞아? 어 좀 힘든데 아까 좀 덜 맞았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맞았다 좋아요 위로 도망가자 아하 오케이 곧 저는 갈게요 하하하 접다 어 탑도 네이스 창이 막 날라오진 않겠죠? 아하 오케이 좋았습니다 어 어 이모티콘 보니까 저도 구독하고 싶어요 어 탑이 살짝 위기 아니 좀 많이 위기 어 네 수고하세요 미드 라인이나 밀죠 클레드가 어디갔지? 클레드 미드 아 왔는데 아하 오케이 고참 깨서 고참 깼어 아 인생 참을걸 하하하하 네 니달리 안 보이니까 무리하지 맙시다 괜히 들어갔다가 니달리 나오면 좀 골치 아프니까 안 되거든 안 되거든 무리지 이거는 어 탑이 살짝 위기 미드에서 이득 보자 탑이 한 칸은 될 듯함 아 텀도 어 살짝 빼야되지 않을까요 아크산도 나왔는데 다 턴 붙을 것 같으니까 한 칸 한 번 먹자 미안해 와 이건 뭐야 강철가시 채찍 아크샷은 처음 보네 들어가지 말죠 기달리 있으니까 사르마도 미드 아 좋은데요 아 아하 오케이 하하하하 어 팀이 잘한다 호스네요 아하 오케이 하하하하 아하 맛있다 좋네요 바빙 바빙 어 안되나 안될듯함 맞았으면 저같을텐데 아하 하하하 맞았으면 저같을텐데 안맞았네요 어 이거 나 같이 먹을래 딱 붙어 하하하 아하 야미 좋아요 곧 안좋어 어 이제 죽었어요 우미도 좋은 듯함 아하 도망가자 아하 도망가자 아하 아하 오케이 하하하 오 죽을뻔했어 무섭다 열을 한번 이번파 그냥 얼심을 갈게요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좋아서 그냥 맞으면서 싸워야겠다 컨디션 좋았으면 딜템을 갔을텐데 허 유미가 죽었는데요 뭐임이거 하하하 유미가 죽었음 어 냈겠네요 와 아크샨 템트리가 좀 신기한데요 갈뿐의 마취는 뭐야 일단 가는중 뭐 안해도 될거 같기도하고 뭐 안해도 될거 같기도하고 네 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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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하하하 어 좋았습니다 어 설거지를 네 야무지게 한 모습 야미 흐하하하 어 맛있다 좋았습니다 흐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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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와 나 서포터야 하지만 우리팀 미드가 쇼메이커보다 카타리나를 잘한다고 하니까 믿고 한번 서포트를 해보죠 뭐하지 락한 유미 락한 유미 뭐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흐하하하 그냥 유미 해버려 유미를 좀 하고 싶었던 것도 있는데 뺏어오는 느낌도 있죠 유미 신짜오가 진짜 사기기 때문에 폭풍이 결집이 왜 승률이 더 높지 이렇게 가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면 하나 끓여볼까요 흐하하하 아 또 유미하는데 그게 필수죠 뭐 그럴 순 없으니까 오 뭐야 왜 안타져 왜 안타졌죠 아하 오케이 네 네이크샷 아하 오케이 으하하하 아하 자막 쁘어 그냥 굿 좋아요 어 일단 누구 타지 쟤를 타 어 내려요 내려 뭐야 오케이 뭐야 아 네 적당히 같이 밀어주자 이 레벨은 좀 맞춰야 되니까 그래도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타있자 네 일단 타있겠습니다 보선마하죠 그리고 찍을까 그냥 포션이 있었더라며 너무 아깝다 까비 어 나도 같이가 일단 이거 사고 딸모 실패 실패 네 아쉽게 됐습니다 와 그라마스 와우 근데 차이긴 했어요 뭐 죽을거 하긴 하지만 어 미안해 나 유미잖아 하하하하 들어가세요 슬픈 고양이를 한번 자 이거 몇렙부터 정글 붙어다녀야 되지? 6렙되면 붙어다닐까? 그녀한테 붙어있고 싶은데 어 파이팅 도웬 부활타이밍에 나와서 붙어다닐게요 어 날 태워가 아하 오케이 같이 다녀보자고 아하 오케이 굿 좋습니다 킬 또 한입 아까운데? 아 어디있어 여기있구나 어 힐 2초 힐 힐 눌러 하하하하 어 네 아하 오케이 좋아요 제리에게 탔더라면 라고 하시는데 제 경험상 유미는 진짜 한 명 정해놓고 안 내리는게 맞음 진짜 고수 아니면 애매하게 내렸다가 중간에 잘리면 더 안좋거든요 그냥 이게 낫다 진짜 라면 하나 끓여와야겠는데 하하하하 심심하네 좀 더 스펙타클하게 해봐 그애나 어 네 이속 딱 받아주고 그냥 다 걸어 그냥 다 걸어 뭐야 왜 내가 맞음 아 인채 내가 맞고 있었네 거랍쇼 아이고 그앤드 적었어 사비 와 진 7레벨인데 아 인생 네 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미는 아무것도 모름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 누구한테 타지 제이스한테 탈까 지금은 타도 별로 안좋아할 것 같아요 1만속도 일단 탈락 잠깐 타고 있겠지만 일단 탈락이야 어 탑 좋아요 제이스한테 타야겠구만 아 요까비 오 아하 오케이 네 어 빨리 가봐 카타리나야 아 요까비 어 네 이거 두명은 안될거 같은데 하하하 제이스한테 붙자 오케이 작전 변경 너로 정했다 어 어 하하하하 어 네 어쩐지 안 움직인다 했다 잡긴 했네요 오 제이스 잘해 근데 죽었음 가는 중 가는 중 잡아줘 계속 잡아봐 오 안되나요? 이게 제리거든 어랍용 어 네 네 잠금 마지막에 수면을 내가 아 수면이 아니구나 Q였구나 Q를 맞아줬어야 됐나? 이건 갈만하지 않나? 어 이거는 좀 버려야되지 않을까? 네 네 아하 오케이 네 게이스가 그래도 바텀을 밀고 있거든요 네 바론 주고 라인을 밀자 아 뭐 막았으면 안됐나? 어라라? 들어가는거 아니었나? 어 어네 어네 네 두건도 탐 어서 싸워 제리야 아니 도망가 좋아하지요 아 임셀 네 다비 이게 제이스한테 탈수가 없는게 제이스가 텔포라서 어차피 저 버리고 또 텔포도 탈거거든요 타고싶은데 탈수가 없네 이거는 뭐죠? 아 라인 막는거구나 오? 한명 잡은건 좋아요 아하 오케이 상대도 지금 막아야되죠 오? 오 일단 힐을 좀 주자 그리고 제이스한테 붙어요 가장 고수인 가장 고수인 오케이 아이고 나 당했어 오? 아하 오케이 오 오 오 오 뭐야 왜 이김 하하하하 오 왜 이겼죠? 아하 오케이 좋았습니다 오 오 오 오 웻 저거 왜 이 reopened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겼지? 제이스가 제일 잘한것 같은데 캐리 아니 좋았습니다